지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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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떻게 좋아요? 좋아요? 회의 끝까지 하신 분들 나는 오늘 회의 끝까지 했다 참말로? 안 한 것 같은데? 진짜로? 제가 오늘 어느 분이었는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해준 분들은 제가 또 서비스를 제대로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그쪽에도 계시고 좀 잘 보이게 어떻게 표시 좀 내봐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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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알았어요 오늘 지연이가 정말 올해만큼 이렇게 사과 구경을 많이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솔직히 진짜 이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가 아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그런가 올해 정말 정말 사과 구경을 많이 하고 사과 축제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어찌 보다 보니까 우리 대구 경북 또 이렇게 오늘 그 사과 사과 행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가 지연이와 닮은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가 닮은 것 같아요 좀 식상하다 사과가 지연이랑 뭐가 닮은 것 같아요 상큼하다 또 여기 뭐 선물 줄 거 없어요 사과 같은 거 선물 좀 드릴 거 없나 있어요 지연이랑 뭐가 가장 닮았다 우리 거기 언니 보라색 잠바 입으신 언니 언니 뭐가 닮았다고요 상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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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뭐라고요 애플입 저기 보라색 잠바 입으신 우리 어머니 하나 드리고 건강하다 뭐라고요 건강미 사과가 건강해 보인다 내가 건강하니까 사과 아 우리 모자 쓰신 안경 쓰신 분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네 하나 받으세요 지연이 다 맞아요 뭐라노 지연이 최고라 지연이 최고라 저 오빠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봐 저 오빠 하나 갖다 줘 저 오빠 빨리빨리 하나만 갖다 주세요 손들고 있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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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렇지 그래야 사과받지 아유 지연이 뭐라고 아 지연이 참하다 제가 어디 가서 참하단 말은 참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 참하단 말 해드렸습니다 와 네 하나 받으시고 그래요 저는 어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맛도 맛이지만 사과가 다 같은 사과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구 경북 사과를 특히나 좋아하는데요 지금 차 안에 또 실려 있습니다 네 이따가 정말 이걸 확인하시면 제가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사과를 좋아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했더니 크으 보니까 우리 사과가 뭐예요 우리 대구 경북의 힘이자 자부심이잖아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네 그런 에너지를 가진 그 과일 그래서 지연이와 좀 닮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더 강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항상 열심히 땀 흘려주시고 딱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거니까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원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함께 즐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? 그렇게 해주시겠으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내가 주체가 안 되신다 하시면 나오셔서 춤추셔도 돼요 아시겠죠?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연이가 항상 감사하면서 그 마음에 또 보답하고자 이 무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항상 받으면서 갈 건데요 방금 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와야지만 음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? 준비됐나? 준비됐습니다 같이 박수와 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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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